오늘의 용의자 위클리 세 명이서 왔어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을 얘기해봐 네 안녕하세요 먼데이입니다 저는 주로 월요병 치유를 맡고 있습니다 먼데이니까 네 저는 수진입니다 저는 팀에서 빛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빛나 리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제이입니다 저는 카멜레온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오늘 위클리의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신곡 제목이 뭔데? 웬파라입니다 웬파라 그 컨셉이 뭐지? 어... 걸크래쉬? 걸크래쉬? 그렇다면 어서 빨리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는 그 미래의 순간은 언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이거 분명히구만 음... 자 오늘은 위클리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자 위클리 정식으로 우리 쇼 다른 분들께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위클리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20년 8월 달에 신인방국단에 나왔고 작년에는 추적 30분 이 코너에 또 새 앨범을 들고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 방송놈들이 정성껏 준비한 우리 브리핑을 한번 좀 지적할 것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추천할 것 있으면 칭찬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에피크의 직속 후배 걸그룹인 위클리에 이수진, 먼데이, 지한, 신지윤, 박소훈, 조아, 이재희 일곱 멤버는 2020년 6월 데뷔하자마자 신의상 6관왕을 휩쓸고 2021년 올해 브랜드 대상 제29의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등에서 4관왕을 기록하며 쭉쭉 상승서를 이어가는 K-하이틴 대표 그룹 2020년 데뷔 걸그룹 최초 해외 음원 사이트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글로벌 인기를 누리다가 3월 7일 신곡 밴 파라로 컴백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YGX 여진이 안무 제작에 참여해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긴장된 가역에 강렬한 도전장을 날린 차세대 만능돌 MZ세대 워너비 그 이름은 바로 위클리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역사수님이 제일 좋았어요 노리다가 노리다가 그래요 이번 새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빨리 홍보 좀 합시다 대놓고 막 쫙 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먼데이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저희 이번 신곡 밴 파라와 이번 앨범 첫 번째 싱글 앨범이죠 플레이 게임 어웨이크는 저희가 4개월 동안 아주 공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입니다 제 손에 지금 쌓인 CD가 있는데 공들인 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계속 계속 홍보하세요 네네 네 일단 그럼 밴 파라 곡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하이트북 밴 파라 무슨 뜻이야? 이게 밴 파라는 스페인어로 와라라는 뜻인데요 컴 네 컴 컴원 하는 뜻인데 어둠을 뚫고 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둠을 뚫고 오라 네 저희가 그동안 또 하이틴 이렇게 발랄한 느낌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강렬한 퍼포먼스와 저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강렬한 퍼포먼스 네 약간 눈빛도 좀 달라졌겠어요? 완벽하게 뭔데 무서워 카리스마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강렬한 느낌 글쎄요 우리 제이씨요? 네 우리 제이씨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딱 노래 들었을 때 어때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될 거라고 딱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나라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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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많이 한 게 제가 밝은 노래를 주로 해왔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미리 컨셉이 조금 바뀔 거야 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파격 변신을 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노래가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이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하고 나니까 성취감이 좀 있어요? 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호랑이 같은 저희 이번에 저희 팀의 아기 호랑이입니다 맞아요 저희가예요 저희가? 네 그럼 그 부분만 좀 해봐요 호랑이가 된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노래 좀 해봐요 그 부분만 노래 좀 해봐요 복은 어떤 느낌이에요? 본인의 개인적인 해석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좀 성주거든요 저희 위클리가 성주에서? 성의 주인이에요? 네 요일별로 행성을 맡아가지고 성주인데 이제 그 기억을 잃고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조금 어떤 계기로 어베이크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약간 그런 세계관이구나 네 그런 세계관이어서 좀 성주로서의 느낌을 많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 느낌이 몰입하려면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건물주가 대보든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몰입하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성주일법한 그런 독특한 의상을 입고 나니까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뱀파라의 후렴구 한번 들어봅시다 이따가 노래는 완곡으로 듣겠지만 살짝 한번 불러드리자면 Bring it to me 난 잡을 붙고 All won't be it, all won't be yellow 좀 더 깊게 끌어올라 No copy, no copy at all 오 좋다 멜로디가 상당히 익숙하죠 왜 그 느낌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아 감사합니다 퍼포먼스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래만 카리스마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존의 안무는 통통 튀고 많이 뛰는 안무가 많았는데 약간 소녀스러운 느낌 네 이번 안무는 힘을 빡 줘야 되고 굉장히 파워풀해진 느낌입니다 자기 성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파워풀해졌구나 약간 포인트 안무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불러줬던 그 후렴구에 나오는 안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그 바로요? All won't be it, all won't be it 약간 이제 외치듯이 이렇게 앞에 모았다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손을 내리면서 이렇게 어 맞아요 너무 쉬운데요? 네 맞아요 어렵진 않았어요? 안무가? 어 사실 그 전 안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산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통통 뛰고 자꾸 점프하고 예 우리 밝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뭔가 근력을 요하는 아 근력을 약간 스쿼트 비슷한 동작도 많고 네 맞아요 맞아요 슬로우도 있고 이렇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아까 그 YGX 여진 씨가 안무 제작을 한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실에서 모종의 어떤 그런 그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멤버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오 유산소를 시켰으니까 네 근력을 좀 붙여줘 그래갖고 아 빠른 시일 내에 바디 프로필이라도 하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위클리의 엄청난 그 신곡 밴파라 와라와라와라 자 밴파라를 듣고 올게요 오 노래가 상당히 카리스마 있네요 진짜 오 실한 변신을 오 한 거 같아요 진짜 오 눈비들도 달고 유전곡들이랑 그죠 네 카리스마 있어요 위클리의 세계관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스토리에서 각자 아까 얘기했던 행성의 성주로 각성을 했다는데 네 그럼 각자의 그게 뭐예요 어떤 그 성에 본인이 주어진 성이 뭔지 아 저는 일요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태양을 맡고 있고요 네 일 중요한 걸 맡고 있네 네 맞아요 일 열정적이겠다 네 불타오릅니다 네 열도 많은 것 같고 제이는 제이는 토성 토성을 맡고 맡고 있습니다 요일은 토요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토요일 위클리니까 네 먼데이는 네 아시다시피 아하 월요일과 달을 맡고 있습니다 달을 맡고 있군요 네 음 거기다 뭐 구체적으로 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태양과 달과 토성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다른 세계관이 또 있어요 음 그냥 주어지기만 한 거예요 하나씩 일단 아직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구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구가 위기에 처했어요? 이 뱀파라 가사 내용이 그 태양이 잠식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오 태양이 잠식되는 걸 막기 위한 태양이 어둠에 잠식되는 걸 막기 위한 저희 위클리의 열심히 그런 노력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려운 건 네 이거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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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세계관 자체가 뭐 그룹마다 이제 아이돌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관들이 복독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참 이거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것 같아요 달에 안 가봐가지고 달에 안 가봐서 휴경이 안 가보고 휴경에 갔다가는 뭐 타죽죠 실제 성격도 궁금해요 먼데이는 어때요? 저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카리스마 있고 힘이 싹 실려있고 감사합니다 밝은 것 같아요 멤버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평소에 어때요? 진짜 지금은 엄청 낯가리고 있는 거고 이게 풀리면 말도 엄청 재밌게 하고 예능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겠네요 불러만 주십시오 먼데이는 좀 그렇고 우리 수주 제이는 어때요? 저는 저도 굉장히 활발하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아서 약간 웃음 바이러스 느낌 이지 않을까 싶어요 리액션도 되게 좋은데 그리고 약간 엉뚱한 매력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엉뚱해요? 그냥 약간 사고 분식 상치도 못한 멘트를 타이밍 진짜? 빨리 그런 게 한 번씩 오늘 대화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력에 빠지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빠지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이는요? 아니 제이가 수지는요? 수진은요? 어떠죠? 물어봐 다른 멤버들이 얘기해줘 봐요 수진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 먼데이가 생각했을 땐 이런 질문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아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에티제라고 나오긴 했는데 MBTI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약간 리더 맞아요 저의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 잘 모르는 거예요 남들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미클리의 리더는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다 너무 텐션이 높아가지고 너무 장난기도 많고 좀 힘들 때가 있죠 누가 제일 힘들어요? 먼데이가 진짜 텐션이 올라가면 저 말은 되게 잘 듣습니다 말은 진짜 잘 듣는데 장난기가 진짜 다들 너무 많아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장난을 그렇게 해요? 먼데이는? 그냥 저는 대기 시간에 멤버들의 뭔가 가만히 있는 거 못 참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너무 스케줄에 들어갔을 때 뭔가 텐션이 안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샤샤 하는 거야 간혹 옆에서 제이가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 진짜 잘 맞아요 그래요 새 멤버의 TMI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수진 씨는 그룹 내 언어 유의를 맡고 있다고요 되게 좋은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언어 유의 굉장히 좋아하고요 약간 멤버들은 되게 텐션이 높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면 저는 좀 언어 유의를 언어 유의가 뭐죠? 약간 소가 계단을 올라가면 소름 약간 이런 아재 개그 같은 거 귀신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해 그런 거 컬투초 듣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으나 멤버들 행제 잘 받아줘요? 리액션 어때요? 오 뭐야 그런 거 왜 해? 리더 뭐야 막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 좀 해줘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해놓고 아 이거 약간 잘 못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멤버들과 잘 섞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안 받아주면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진 언니의 개그 되게 좋아해요.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먼데이가 운동을 좀 잘하는구나. 봄 쓰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맞아요. 어떤 운동 잘해요? 저는 구기 종목을 봄 갖고 하는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아주 센스 있는 건데. 공 쓰는 건 좋아하고 달리기만 잘하는데 공 주면 막 이상하게 기대되는 거거든요. 공을 잘해요? 어떤 거? 저 피고 그때 1대6으로 했는데 저 멤버들이 7명이다 보니까 1대6으로 했다고? 네, 저한테 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피하고 잘 받고 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선수 생활한 것도 있어요? 선수 생활은 제가 뭐 하나 이렇게 깊게 빠지질 못했었가지고 다양하게 좋아하는 거야? 네, 그랬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거? 저는 피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피구를 제일 잘한다. 한번 해보고 싶다, 피구. 어? 죄송해요. 저도 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뭐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숨겨서 하면 엄청 잘 피하고 대박 잘 맞아요, 또 머리 아니 그랬군요. 중학교 때 배구부 주장이었다는 이력이 있네. 아, 그렇긴 한데 그게 그냥 이렇게 피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피구를 그랬구나. 어, 더블 트러블이라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네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선배들과 무대를 같이 했었네요. 그때 누구랑 같이 했어요? 네, 2AM 수롱 선배님이랑 아, 수롱 그리고 장현승 선배님 오, 장현승 그리고 김동환 선배님 그리고 SF9 인성 선배님과 오, 그때 어떤 노래 했었는지 궁금해요. 어, 수롱 선배님이랑 유혹의 쏘나타도 하고 어? 아, 이 위에? 네네네네, 맞습니다.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곡을 엄청 다르게 편곡을 해가지고 어, 어떻게? 어, 아 바를 두엣 두리두리 이 밤을 take it take it take it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매력적이야. 그렇죠. 어렸을 때 어떤 노래 부르면서 좀 가수의 꿈을 키웠어요? 누구 좋아했었어요? 저는 되게 팝송 위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애개 팝송이요? 되게 팝송 되게 팝송 아델님 노래 많이 들었고 아델 아델 좀 들어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델 좋아요. 어... Hello from the other 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너무 잘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아우! Thank you. 어, 그러면은 우리 제이는요? 네. 제이는 뭘 잘해요? 저는... 뭘 잘하는 게 뭐예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기를 항상 물어봐 주셨을 때 음치 개인기를 할 수 있다 하는데 마침 바로 앞에 먼데이 언니가 이렇게... 그래서 개인기가 돋보일 수 있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더 돋보일 수 있죠. 음치 개인기. 노래는 잘하지만 일부러 음치 흉내를 내는 거 아니에요. 재밌겠다 이런 부분이 제이씨 앞에 말씀드렸던 엉뚱한 음치 개인기는 난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딴 개인기가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근데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충격 좋죠 충격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저희 신곡 뱀파라를 음치 버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후렴 그 부분을 해주세요 그 부분 해보겠습니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음치 버전 네 뱀파라 bring it to me 난 덥을 붓고 어 범 피해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 제이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진짜 매력 쩌네요 이거를 지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음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 bring it to me 난 덥을 붓고 어 범 피해 어 범 피 갤라우 bring it to me 난 덥을 붓고 어 범 피해 어 범 피해 프로그램 중에 음치를 이렇게 판정하는 너목보 너목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런 곳에 나가서 음치 버전으로 내가 불러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한번 불러봤는데 이런 거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한번 그때부터 음치 개인기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쉽지 않은데 그죠 아 독특한 개인기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더 발전시켜봐서 조금 더 음치스럽게 나중에 저희 한번 콜라보 콜라보 음치 네 음치 콜라보 아 좋아요 어떠세요 음치 듀엣으로 올려놔 아 네 좋습니다 우리가 둘 다 어디 이렇게 해서 음치로 너목보 한번 나갈래요 어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제이 씨는 올해 고3이 됐어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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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공부도 병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 네 맞습니다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녀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네 학교 다니는 게 재밌지 않아요 네 지나가면 또 그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워지거든요 그쵸 우리 수진 씨 네 그렇더라고요 남녀공학이에요? 네 맞아요 예술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인기 많겠어요? 아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음치 개인기 합니까? 어 네 보여준 적 한번 있어요 반응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기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완벽한 것보다는 약간 그런 인간적인 개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인기가 많아요 우리 수진 씨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직접 질문하고 한번 답해볼까요? 아 이걸 이게 왜냐하면 인별그램에 이제 쇼다란들이 윌클리 나온다고 해서 올려준 질문이에요 자 수진 양 요즘 흰머리 난다고 했잖아요 두피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거 있나요? 흰머리가 나야 벌써? 아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그 갈색이었던 머리에 뿌리 부분이 살짝 흰색이 돼버린 거를 아 진짜? 그게 약간 유전인가? 집안이 좀 일찍 흰머리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헤어 선생님께서 이거 잘라도 돼요? 이거 잘라도 돼요? 여기 흰머리가 있어서 한 포개 정도죠? 네 아직 그렇긴 해요 두피 관리에 신경을 쓰는 거 있느냐? 뭐 에센스도 열심히 바르고 트리트먼트도 바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비타민이 부족했지 않나 해서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이 양 질문입니다 네 네가 해보세요 제이 오디션 때 애국가를 불렀다던데 어떻게 부른 건지 궁금해요 오디션 때 애국가를 불렀어요? 네 오디션 때 노래를 두 곡을 준비해 갔는데 진짜 엉뚱하구나 근데 애국가를 그러면 몇 절을 불렀어요? 엉뚱하면 한 3절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1절 애국가를 불렀어요 왜 애국가를 준비해간 거예요? 애국심이 아주 투철하니까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걸 굳이 회사 오디션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나봐요 처음부터 쭉까지 했어요? 아니면 후렴만 했어요? 처음 부분만 불렀었던 것 같아요 공유물과 백두산이? 네 그러더니 이제 알겠어요 그만하라는 건가요? 네 하다가 더 하고 싶은데 끊으셔가지고 언제 애국가를 컬트쇼에서 금치 버전으로 풀 버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금치도 국민이니까요 지금 듣고 싶던데? 여러분 지금 대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네 그 부분만 한번 볼게요 대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자 그거예요 아 원래 버전 음치 버전인가요? 아 대안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게 원래 버전입니다 시작 네 시작 네 시작 네 시작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더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간절하게 느껴지네요 자 일단은 광고를 좀 듣고 올게요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위클리 매주 보고 싶은 맞아요 목표입니다 위클리 처음에 원래 그때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른 후보 뭐 있어요? 뭐 있었죠? 아 맞아요 텐텐텐 우리 사이 ABC ABC 맞아 맞아 ABC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초콜릿 이름 같다고 네 맞아요 아 위클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 매주 생각나는 우리 자 벌써 끝났어요 아 메디를 시간입니다 벤파라 또한 홍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활동 계획도 하시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벤파라 활동이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자 매주 보고 싶은 텐션 좋고 기분 좋게 만들어진 우리 위클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벤파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저희 위클리가 2시 탈출 컬투쇼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또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벤파라와 플레이게임 어웨이크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